야 이거 안 들어? 아 우리 유아 형이 과연. 안녕하세요 왕입니다. 야 너희들 싸우지 말아. 하나 끊으면 하나 끊어와. 쥐어 마신 주상자 날씬돼. 네. 무덥해. 신날 보이시면 안이 되어옵니다. 쟤가 원래 망이었어 감사합니다. 문 닫아줘. 산이 나갈 때 티럭합니다. 저 나와자마자 둘이 호흡을 하라고. 박수. 이창이 더 잘 어울려요 아니면 정권주가 더 잘 어울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왜 자꾸 맨날 안 어울린다고 그러세요 감독님. 자꾸 영희한테 자신감 잃은단 말이에요. 귀여워. 오늘 황금이 안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아니요. 난 그냥. 중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 거다. 왜 왜. 왜 아니야. 사람들이 나 예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어 알았어 예뻐 예뻐. 왜. 예뻐. 예쁘다 그랬더니. 감독님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 다 알아요 감독님의 마음이. 영문 쪽 동작을 이리 보더니 이 쪽으로 가보세요. 아이 아예. 아 저 진동이었는데. 스윗 너. 어떡하냐 너무 스윗해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할 때. 저도 아쉬워요. 어.. 슬픈 반 아 좀 복잡한 마음 반 복잡한 마음이 일단은 어 저기 있다 야! 단어를 아직 아끼는데 그런 단어를 진정을 위한 선택이잖아요 좀 뭔가 이상했어요 이 안에서 우와! 맞네요 우리 복실이 역기 드는 사람처럼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서 그래요 진짜 무거워요 맞네요 우리 복실이 이제 다 보였습니다 식구들이 아 그렇구만 어? 이제와 아 그렇구만 뭔가 잘못했구만 뭔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이제야 귀여운 담배 다 먹겠다 내가 내가 청순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드라마랑 색감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얼굴은 내 얼굴은 우리 드라마의 색감과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대답을 했는데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왜 재미없어 포선이 느껴진다 포선이 느껴진다 포선이 느껴진다 신랑 신부 교배를 기다리고 온다 너무 옛날 사람인가? 네 됐죠? 시어라 어머니 손 윗사람한테 시혈아는 좀 아니지 않나? 시혈이가 대사할 때만. 뭐야. 아 나 자 먹을게 저거. 면청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제 아재랑 행복하게 잘 살아. 도착하면 기별 주셔요. 하자 이만 가볼게요. 아우 너무 슬퍼. 아우 눈이 안 똑같다. 야. 되게 동치 없는 사람도 있었어. 아재.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금 진짜 슬펐어요 가모가 저를 숨기려고 이화원을 그렇게 약자까지 지켰는데 뭐야? 슬퍼 약자까지 지켰는데 자기 사연을 드디어 찾고 이화원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 나오는데? 켜! 이거 한번 나오겠어요? 이거 한번 제가 싹 까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매번 많은 드라마를 찍으면서 마지막 때 느끼는 감정이 항상 아쉽고 또 더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끝이 났구나 촬영과 이별해야 될 시간이 진짜 드디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섭섭하죠 아주아주 좀 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첫 시작이 첫 촬영이 사실 이화원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화원에서 끝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데 후련하기도 합니다 예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아라 처음 사극을 해보았는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차 적응을 하면서 후련할 줄 알았는데 조금은 섭섭하네요 아니 많이 섭섭해요 사실 실감도 안 나고 8개월 동안 지금 달려왔는데 그냥 계속 나중에 현장에서도 꼭 뵀으면 좋겠고 배우들끼리도 연락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즐거웠고요 다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다음에 또 뵙고 싶다고 같이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단우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꽃길과도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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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둘 셋 나주색 인생 폈다 자매 고생했어 응 다행 둘 셋 아, 언니 너무 예뻐 진짜 아니야 갈색 포기 소금 한글자막 by 한효정